실리카 에어로젤을 이용하면 화성을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과 Z추진 연구소는 2에서 3cm 두께 실리카 에어로젤로 진행한 실험에서 화성 표면이 받는 태양빛과 같은 정도의 램프빛만으로 표면 온도를 65도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리카 에어로젤의 얇은 층만으로 화성 중위도 지역의 평균 온도를 지구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에스트로노 및 취신호에 실렸습니다.